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군사대비태세와 정신적 대비태세, 작전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.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성동격 서식 전술적 도발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현장의 즉각 대응태세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현무 미사일의 비정상적 낙탄 사고처럼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그러면서 발생한 과오들을 교훈삼아 더욱 분발하고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훈련과 대비태세 강화에 매진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항조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, 각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